저번에 꽃보다 남자 음악 깔아주셨잖아요. 이번에 저 탑권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톰클로즈 느낌으로. 자,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. 저 하늘로 제가 날아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무사히 착륙했습니다. 아, 너무 즐겁습니다. 인증샷도 찍고. 지금 막 내려왔는데 또 타고 싶어요. 아, 진짜 너무 재밌네요. 이야. 감사합니다. 순간처럼 지나간 비행이었지만 잊지 못한 한 조각이 되었습니다. 내려오는 거는 거의 5분 만에 내려왔는데 올라가는 거는 하루 종일이겠네. 아, 출발할 때는 사실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아서 어느 순간에 떠 있더라고요, 새가. 제가 다른 거는 못 해보고 번지점프만 해봤는데 번지점프랑 비교해봤을 때 이게 더 안 무서웠어요. 번지점프는 좀 짧은 순간이고 이거는 긴 시간 하늘에 떠 있으니까 저는 이게 더 재밌는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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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. TreeSpot T楼 노지 TN